음악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왜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아니 힘이 든든데 마음이 괴로운데 왜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마음이 왜 괴로우냐 바로 그 괴롭다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번내고 괴로움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딱 괴로움이 올라오면 이유를 이렇게 다른 데서 찾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요 돈이 있어 그런데 막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렇게 갖다 대요 이유를 이거 돈을 잃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 약국에서 돈이 잘 안 벌려 그래서 없어 그러면 그런데 막 두렵고 불안하면 돈을 못 벌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괜찮아져야 되잖아 많이 들어오면 그런데 많이 들어와도 계속 두렵고 불안해요 그럼 이거 잃을까 봐 두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잃고 없으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자꾸 이유를 갖다 대죠 아빠가 막 나를 혼내켜 아빠 때문에 저래 아빠가 나 인정 안 해서 나 힘든 거야 이렇게 느껴요 아빠가 없어지니까 입은 엄마 때문이라고 하고 항상 어디 이유를 갖다 대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묻고 있잖아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그 애고 그 애고의 그 느낌 그 자체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신이 괴로움이야 이게 참 역설이에요 내 자신이 괴로움이에요 자아가 괴로움이에요 애고가 괴로움이고 마음이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사랑 못 받아서 괴로워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안 괴로운 거 한번 느껴봐 괴로워요? 그럼 또 이러지 사랑 주다가 안 줄까 봐 괴로워요 이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혜라님 나 사랑 좀 적었어 사랑해 이렇게 사랑 줬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왜? 혜라님 이렇게 주다가 안 줄까 봐 사랑을 안 주면 어때요? 안 주니까 불안하고 나 버린 것 같고 주면 어때요? 이렇게 좋아도 언제 나 버릴 거지? 불안하고 항상 그 상태예요 여러분 옷을 사러 가서 살까 말까 갈등할 때 여러분 어때요?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예요 사면은 돈 괜히 많이 썼네 안 사면 살 걸 그거 누가 사가면 어떡하지? 항상 마음이 하는 짓이 있어요 갈등해 갈등해 이래도 갈등 저래도 갈등 두 번째는 후회해요 항상 후회해 그리고 내가 안 해본 것에 대해서 계속 망상을 떠면서 그랬어야 돼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계속 걱정해 온갖 짓을 다 해요 마음이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된 범인은 쳐다보지 않고 계속 밖에서 이 사람 때문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그런가 내가 학벌이 낮아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계속 외부의 이유를 찾아다니죠 사실은 내가 범인인데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게 무슨 꼴이냐면 옛날에 깨달음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는 아이를 얻고 아이를 찾는데 그런데 깨닫고 보면 아이가 엎여 있었대요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걸 이건가 저건가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야 그것만 알아도 깨달음이라고 한 거야 아 우는 아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아도 이 우는 아이가 완전 사라지고 내가 새로 태어나야 그게 완전한 깨달음인데 그렇게 있죠 마치 이런 격이죠 손에 열쇠를 들고 자동차 키가 어디 갔어 이렇게 계속 찾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잘 그래요 핸드폰을 들고 내 핸드폰 없어졌다고 어디 갔냐고 막 찾아요 여러분 그런 격이야 그래서 마음을 늘 그 마음이 살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한데 이거를 못 느끼고요 저것 때문에 괴롭지 이것 때문이죠 의식이 밖에 가 있는 거죠 그 밖에 가 있는 의식을 이렇게 훅 돌려서 여기 범인이 있다 이렇게 딱 집중시켜 주는 거 그 첫 단계 그게 마음 공부 입문이에요 마음을 알게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깨달음이죠 모든 번뇌와 괴로움에 주된 범인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어떠냐 하면 괴로움에 반응 가셔요 왜냐하면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 원인을 안 차르면 끄달려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 공부 올바로 하는 사람은 딱 마음이 올라와 예를 들어 두려움이 올라오면 찾지 않아요 원인을 그냥 두려움이구나 알아차리죠 그리고 그거 느껴주고 자원성과 말로 청산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죠 이걸 딱 관념 분리라고 하죠 마음은 따로 보고 머리로 합리적으로 딱 판단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 마음자리가 딱 올라왔어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이 두려움에 끌려다니면서 어떡하지? 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되고 삶 속에서도 왜곡된 선택을 해서 엄청 고통당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날마다 찾아다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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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려고 삶을 낭비하게 되죠 삶의 낭비가 없어져요 일단 마음을 딱 알아차리면 적어도 내 모든 삶의 괴로움의 근원이 마음인 걸 알면 그때부터 수행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그다음부터 마음 공부 구도자로서 내 마음만 보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헛된 망상의 의문, 의심은 끊어져요 그냥 이 올라온 마음이 이게 문제구나 항상 이게 문제구나 이러고 가면 되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문제 찾느냐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마음이 문제라는 걸 알면 이미 반은 깨달은 거예요 다 된 거야 이미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직 그 진실을 모르고 밖에 있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밖을 자꾸 바꿔서 내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은 반복되고 내 문제의 현실 상황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요 여러분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또는 그냥 머리에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실천적인 공부인데다가 현실과 현실 상황과 접목되어 있는 공부예요 그래서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마음 공부를 현실 상황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자리가 더 잘 올라와요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빵빵 하면서 누가 끼어들어서 욕 한 번 얻어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더 잘 올라오죠 화가 나 딱 이러면 마음이 올라왔네 알아차리면서 이 마음 버리기가 더 쉬워요 알아차리는 게 곧 버리는 거죠 산에 들어가서 운전할 일도 없고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면 누가 와서 날 건드리기를 하나 산새 소리가 날 건드리겠습니까? 빵빵 기적 소리가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욕 한마디 해주겠어요 그만큼 자기 마음자리가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느리고 공부되지 않죠 속세를 떠난 마음 공부는 사실은 그 가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고 잘 되지도 않고 내 마음자리가 건드려져서 올라오지도 않고 이 마음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이 마음의 기본 원리를 알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자원성과는 사실은 깨달음의 대중화 또한 삶 속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괴로웠다고 느끼는 그 마음의 모든 원인이 바로 그렇게 괴로운 그 마음 자체라는 걸 알고 그게 사라질수록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고 삶의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나씩 알아가죠 마음이 원인이란 걸 괴로움의 근원이란 걸 안 사람은 밖에 현실 속에 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심지어 어느 정도 새가슴이었냐면 누가 띠리링 전화가 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받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메일이 딱 와요 누구한테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어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잠을 못 자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마음 공부에 입문하고 나서부터 아 이 마음 자체가 문제구나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두렵고 올라오는 이 마음이 문제지 현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마음이 원인이란 걸 딱 알면요 알고 나면 현실에서 누가 띠링 전화가 와도요 덜 놀래죠 놀래도 아 이 놈이 올라왔구나 이 마음이 이렇게 느끼면 그렇게 원인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들이 점점 문제로 인식되는 마음이 사라져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하나둘씩 사라지게 돼 있어요 편안해지죠 여러분 마음이 근원이니까 그걸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 마음 공부에 주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마음과 현실은 다른 거야 나 현실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가하게 마음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 공부랑 그저 다 조금 위로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면 다시 괴로워진다고 느끼는 분들 그렇지 않죠 현실의 모든 문제들의 괴로움의 근원이 마음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마음 자리를 찾아내고 그 마음의 괴로움이란 걸 알아가는 마음 공부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삶의 괴로움의 근원이 마음 자리를 알아서 삶의 문제들이 삶의 고통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삶의 고통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고통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irt Force